오늘은 헬스 리벤지 트레일로 가는데 오늘 제 차 들고 갑니다 어제는 와일리 너무 길어가지고 와 너무 피곤했어요 오늘 원래 탑 오브 더 월드 갈라 했었는데 그냥 헬스 리벤지 가려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진짜 사고만 안 나길 제발 무서워요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지 줄은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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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정이 어떻습니까? 죽지만 말자 차는 부서져도 죽지만 말자 나는 안돼 난 차도 부서주면 안돼 난 견적 없이 굿럭 이제 일로 엔트란스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거에요 저기 이렇게 올라갈거에요 와 진짜 무서울거 같은데 여기 올라가야 돼 차로 여기 올라가야 돼 차로 하 떨어지면 죽는데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재민이형 먼저 출발하는거 같아요 재민이형 먼저 출발했어요 나도 이제 워낙 무서운데 재민이형 먼저 출발했어요 나도 이제 워낙 무서운데 우와 하나도 안보여 앞이 우와 개무서워 우와 으니까 진짜 주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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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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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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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방금 내려왔어요. 아, 존나 무서웠어. 근데 올라가는 게 더 무서웠어요. 아, 존나 무서웠어요.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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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